그리고 이제 본편 같은 경우는 미콜라시를 잡고 난 D부터 가능한데요 중간층으로 갑니다 물방울 모양이라 어떤 소켓이든 다 맞아요 19.8%일 겁니다 아마 19.8%에 스태미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죠 여긴 조금 껄끄러워요 아까보단 쇼팟이나 이런 것들 다 열어두셔야 되죠 여기서는 잭빛이 좀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듀라! 듀라를 잡으면 되는가봐요 하약 증표 있잖아요 하약 사냥꾼의 기표 피굽녀 앞에 있는 듀라 개를 잡고 하약 사냥꾼의 증표를 얻으면 아마 그때부터 계몽상점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원래 말툭박이는 이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거잖아 말툭박이 장인님의 옷인데 좋아 일단 이번 이게 진짜 높거든요 저항이 한 마리 잡는데 반도 안 차죠 커지는 거요 대비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얘들이 굉장히 소울도 많이 줘요 이걸로 물약을 산다든지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잡고 한번 채웁시다 터질 것 같으니까 터지겠죠 좋아 맞췄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뜨죠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19.8은 붙었는데 19.8이 많네요 네 HP가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옵션은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녹아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